한 치의 양보도 없는 불꽃 튀는 종목 배틀 자존심을 건 수익 파이터들의 역대급 매치가 시작됩니다 과연 이번 싸움의 승자 누가 될까요? 이동우 대표와 나현우 대표 두 분 모두 오늘이 첫 대결인데 시작하기에 앞서서 각오 안 들어볼 수가 없겠죠? 네 일단 멋진 수익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파이팅! 네 첫 대결인 만큼 23년 조합대결 좋은 흐름 기대되는 종목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어떤 승부가 펼쳐질지 무척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대결 주제부터 바로 만나볼까요? 네 작년 시장을 주도했던 폐배터리 테마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최근 폐배터리주의 상승세가 뚜렷해지고 있는데요 올해 다시 반등할 수 있었던 이유 뭘까요? 아무래도 중국과 미국의 갈등이 지속이 되면서 히토르 수출에 대한 제재가 계획적으로 나왔고 배터리 안에 들어가는 니켈이나 리튬 등과 같은 원재료 가격도 다시 상승을 하게 되면서 폐배터리 시장 자체가 각광을 다시 받고 있습니다 또한 EU가 올해 1분기 안으로 원자재법 초안을 발표하고 공급망 다변화와 연내 생산 강화를 위한 계획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원자재법 초안 발표 전에 기대감의 재차 상승으로 나온 것으로 풀이됩니다 폐배터리 리사이클 시장을 두고 황금화를 낳는 거위다, 미래 금맥이다 이런 좋은 수식어들이 뒤따르면서 성장 기대감을 키우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계좌에 쏙 넣어둘 또 찐 수혜주를 찾아봐야겠죠 지금부터 스윗파이터들의 진검승부 시작합니다 그야말로 용호상박 강대강 폐배터리 대장주들의 대결이 아닐까 싶은데요 먼저 몸풀기로 간단한 종목 소개부터 해볼까요? 일단 저는 성일하이텍을 들고 왔는데요 폐배터리 대장주로 해도 의심을 사지 않을 종목입니다 비철 재량 기술을 도입해서 니켈, 리튬, 코발트 등 2차전지 양극적 원료를 추출해서 국내 굴지의 2차전지 대기업에 공급하는 기업인데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새빅캠은 우리나라 폐배터리 대표 종목으로 2017년부터 2차전지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시장에 진입해서 현재 대장주 중 하나로 자리 매김했습니다 23년 좋은 흐름이 기대되는 종목이다 우선 이 정도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도종목의 매력 발산 시작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 기업 분석 대결입니다 스윗 파이트 키워드부터 투자자들의 마음을 흔드는데요 먼저 이동호 대표는 성일하이텍 유일무이한 기업이다라고 말씀해주셨네요 네 일단 물리적 전처리부터 습식재련 공정까지 모든 재활용 공정이 가능한 국내에서는 유일한 업체인데요 전 세계적으로도 5개 업체만 가능한데 유럽 하나 그리고 중국 3개 그리고 한국에서는 유일하게 성일하이텍이 폐배터리 원료와 수거와 원재료 회수해서 대량 양산에 성공한 유일한 기업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3공장까지 내년 하반기에 공장이 가동이 되기 시작하면 현재 케파의 3배 이상 늘어나게 돼서 경쟁사 대비해서는 7배나 큰 상황이기 때문에 대장주로서의 역할이 충분히 기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나윤우 대표님의 세비캠 주식은 역시 또 실적 빼놓을 수가 없죠 네 맞습니다 국내 폐배터리 재활용 대장주로서 우선 펀드멘터를 한번 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량한 펀드멘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는데요 지난해 매출도 전년 대비 44%가량 증가했고 영업이익도 75%가량 아주 폭풍적인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페배터리 업계는 아주 원료 확보와 이런 부분이 중요한데 LG화학과 캠코와 10년간 장기 납품 계약을 통해서 안정적인 원료 조달처와 납품 계약처를 확보한 상황이고요 왜냐하면 3공장 증설을 통해서 추후에 생산 캡파까지 3배 가까이 늘어날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인 실적도 긍정적으로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막상막하 종목 대결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2라운드에서는 어느 정도 마음을 정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차트 분석 대결입니다 스윗 파이트 네 쌍바닥 W 패턴과 적산병 모두 상승 전환 시그널로 통하는데 먼저 이동훈 대표님의 기술적 분석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작년 하반기에 상장을 하고 난 이후에 큰 상승을 했고 그리고 4개월 이상 하락세를 좀 보이다가 1월부터는 쌍바닥을 만들면서 반등이 다시 시작된 모습인데요 실제 기술적 분석으로 보면 하반 지지력을 보이면서 상각 수령을 한 상태에서 1월 달부터 대돌파가 됐고 그 우상향 추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모습입니다 아쉽게도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의 강력한 매수는 없습니다만 연기금의 꾸준한 매수세가 이어졌었고 그걸 통해서도 시장의 반등이 같이 나왔다면 만에 하나 조정과 하락을 통해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까지 가담이 된다면 상승세는 더 가팔라질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추가 돌파전에 오히려 조정이나 이런 기회들을 공략 시점으로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새비킴의 투자 매력으로 적산병 가능성을 꼽아주셨는데 친절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23년 좋은 흐름이 기대된다 이렇게 말씀드린 만큼 월봉과 연봉을 통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기술적으로 월봉을 보시면 고점 대비 50% 가까이 빠지면서 은봉 4개를 완성하고 지난달부터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양봉 2개를 뽑고 있습니다 보통 적산병이라면 양봉 3개를 뜻하는데 다음 달 양봉 3개까지 가능해 보이고요 연봉을 보시게 되더라도 긴 윗고리를 달아줬는데 기술적으로 이렇게 윗고리를 커버하기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꼭 3월이 아니더라도 올해 길게 올해 23년 좋은 흐름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수급면에서도 주관사였던 한국 투자 물량이 약간 부정적인 악재 요소였는데 2월 4일 날 16만 주가 해제되고 그 물량이 잘 해소가 되면서 주가는 우상향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나 수급면으로나 아주 좋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말만 들어도 매수 버튼을 누르고 싶어지는데요 하지만 현명한 투자를 위해서는 더 꼼꼼히 또 체크를 해야겠죠 마지막으로 이 종목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결정적 한방 들어갑니다 스윗 파이트! 매력이 넘치는 성일하이텍과 또 세비캠의 대결인데 먼저 성일하이텍 결정적 한방 들어볼까요? 아무래도 결국 폐배터리 시장이 최근에 다시 각광을 받을 수 있었던 점들은 유럽의 원자제법 개정안 때문인데요 성일하이텍은 유럽 중심의 현지 거점 구축을 유일하게 해놓은 상태로 초기 선점 효과를 가장 크게 볼 수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국내 최대 규모이자 배터리 안에 들어가는 5대 물질 모두를 회수할 수 있는 극히 일부의 기업에 해당이 되고 그럼으로써 가장 큰 경쟁력을 가지게 되는 거죠 바닥 대비해서 30에서 40%가량 상승 횟수음에도 불구하고 내년 3공장 완공까지 된다면 실적은 2025년까지만 하더라도 현재 매출액의 세배 크기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조정시에 진입하시면 훨씬 더 좋은 자리가 되겠죠 네 또 나윤호 대표님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매스 포인트를 전해주시죠 네 우선 전기차가 확대되면서 폐배터리 발생도 필연적으로 나오고 그다음에 그 재활용도 분명히 필연적으로 될 겁니다 여기에서 폐배터리 대장주를 잡아야 되는데요 우선 세비캠은 앞서 말씀드린 10년 장기 납품 계약을 통해서 매출처를 확보를 한 상황이고 3공장 증서를 통해서 앞으로의 실적도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각국에서 전 세계에서 재활용 법안이 이렇게 통과되고 있는데 미국의 인플레이션 법안이라든지 유럽연합의 핵심 원자재법 그리고 이렇게 해외에서 이렇게 된다면 우리나라도 분명히 국내 폐배터리도 관련 법안이 발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법안이 발의될 경우에 대표주로서 수혜를 가장 많이 받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신사업으로 지금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태양광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 부분에서도 시장 선점을 통해서 아주 기대된다 볼 수 있겠고요 단타와 단기적인 접근보다는 이런 종목들은 여유있게 큰 안목으로 한번 길게 보시고 진행해 보셨으면 합니다 폐배터리 시장을 이끌 두 종목 만나봤는데요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 자신의 원칙에 맞춰서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방송 외에도 주식 정보를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방법 알려드려야죠 네 카카오톡 채널에서 필사기를 검색하신 후에 친구 추가하시면 다양한 주식 정보들을 간편하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네 많은 참여 바라고요 고수익을 향한 수익 파이터들의 빅매치는 다음에도 계속됩니다 수익! 파이트! 파이트!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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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